네, 투데이 마감시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적인 여건에서는요. 오늘은 외국인들은 현 선물 모두 매도입니다.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1,400억의 매도 그리고 선물 쪽에서 3,700개 약 4,000개 약 정도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의 매도와는 좀 내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수는 잘 버텨내고 있는 지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시장 상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연구원과 그리고 서상영 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최재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시장 상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 중국 상무부가 미국과의 단계적 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한 데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전날 중국 상무부는 지난 2주간 미국과의 건설적인 토론을 했으며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세를 취소하기로 동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단계 합의에 이른다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관세를 취소해야 되며 이것이 합의 달성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지만 좀 이와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입장이 없다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혼란, 혼선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런 중국 상무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중 간의 무역 합의 일정 그리고 장소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점 역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진전에 있어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이러한 점들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장 초반의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장중에 발표된 중국의 10월 수출입 통계가 예상보다는 좀 견조하게 발표된 것으로 보이자 중국 증시가 좀 더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고 이러한 점들의 힘이 벗어서 국내 증시는 하락폭이 조금은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크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좀 하셨지만 중국의 10월의 수출입 동향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양호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려주시죠. 네, 10월 중국의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특히 10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0.9%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 추세를 보이긴 했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마이너스 3.9%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치보다는 좀 더 낮게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예상보다는 좀 견조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반면 수입 역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4% 줄어든 것으로 발표됐지만 시장 예측치였던 마이너스 8.9%보다는 좀 양호했고 이러한 결과 10월 중국의 무역 수지가 428억 천만 달러 흑자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더 흑자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대미 수출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16% 감소하면서 3개월째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이어갔는데요. 다만 이제 그 결과 대미 흑자 역시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여파가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시장이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견조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기류들이 유입된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까지는 좀 불거지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뭐 다소 긍정도 부정도 아닌 상태로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흐름을 계속 두고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은 좀 이슈에 대한 시장의 반응들이 어땠는지 좀 한번 정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중간에 중국 얘기가 오늘은 계속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 관세 철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좀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게요. 네. 아니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어제부터 지금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의 동력이 되려면 관세 철폐가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딱 나왔어요. 물론 미국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요. 그래요?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결정된 상황과 합의된 거 그러니까 논의된 건 없다라고 했잖아요. 나바로 국장이. 그래요? 네. 못 들었는데. 폭스 비즈니스에서 저한테 얘기 안 해주던데. 친한 건 알고 있지만 아이 그걸 빼먹다니. 그러게 그 양반 책도 내가 샀는데. 나바로 국장이요? 옛날에 그 피터 나바로 국장을? 피터 나바로가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뭐지?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를 사라. 그거 피터 나바로스. 나바로 국장 갔어요? 네. 주식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게 주식을 잘 아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한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라고 했다라기보다는 어제 그걸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데일리에도 그 얘기 썼던 요인이 뭐였냐면 일단 그거예요. 뭐냐면 중국의 상무부가 연내 조례평가 그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1차 협상이 잘 진행되면 네.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뭘 잘 진행되면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 옛날부터 합의했잖아요. 잘 진행되면 합의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중국에 중국이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어제 처음 나온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시를 했던 그날 얼마 전이었죠. 얼마 전에 그 관련돼서 지난 9월 달에 발효된 관세 철회하고 1차 협상이 진행되면 그 다음에 12월 달에 있을 관세부가 연기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가능성이 보도가 나오면서 그날 미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 사상 최고치 딱 치고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리고 APA 취소되면서 아 이거 불확실성 언제 합의했지 몰라 하면서 다시 빠진 거였고 뭐냐면 관련된 내용은 이미 나왔던 거예요. 협상이 잘 진행되면 당연히 관세 일부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그 효과로 인해서 상승 출발을 했어요. 막 가다가 오후 들어서 갑자기 쑥 빠진 요인이 뭐였냐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백악관 관계자가 어 그거 합의한 거 맞아. 합의했죠. 합의했는데 잘 되면 관세 철회를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아 그런 거 합의한 적이 없다.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되냐면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아 그러면 이번에 9월 달에 한 거 처리하고 작년에 발휘했던 거 뭐 나중에 또 처리하고 이런 식의 일정들이 합의가 됐을까라는 된 것 같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시장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양반들은 정치적인 수사죠. 네. 정치적인 수사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그 북한 관련된 내용을 얘기할 때 if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미제놈들이 우리 땅에 1cm만 들어오면 우리는 뭐 날리겠다. 이런 식의 뭐 뭐 하면 정치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뭐 if라는 뭐 뭐 하면 뭐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들은 무조건 다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뒤에 숨어져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이것만 가지고 보면 결국은 아 얘네들이 관세 처리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구나.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네. 그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월 15일 날 관세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도 중국도 다들 부담스러워하고 있겠구나. 이거는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는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다만 이제 이게 확실하게 정리가 되자.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만약에 합의가 됐으면 이미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트럼프에 올렸겠죠. 그 얘기가 거기서 가장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요.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아 그러면은 트위터를 보는 게 낫겠구나. 이 얘기가 확실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왔을 때 트럼프는 별로 내용이 없었고 아 사상추어치 즐겨라 인저이 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합의가 됐었다면 트럼프는 분명히 그 얘기를 했었겠죠. 네 맞아요.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아 이것도 문제가 또 심각해지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어쩌저쩌고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외교적인 외교적인 수사에서 잘 봐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9월달 아 이건 이제 결국은 미국도 부담되고 중국도 부담되니 9월달 12월달에 있을 소비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이 부분들은 아 처리가 되거나 연기가 되겠구나라는 그걸로 그 정도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 했던 3,500억불 2,500억불 이거는 아직은 얘기할 단계도 아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다 IT고 우리의 수출에 집주적인 영향을 주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극감을 했던 거고 반도체 업황이 더 나빠졌던 거였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단계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우리나라 심리적으로는 오케이 극렬적이긴 한데 중요한 건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부각시킨 거죠. 그래서 상승을 했다가 일단 그와 관련된 기대 때문에 이미 많은 부분들이 올라왔어요.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그 1차 합의가 된 10월 중순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5% 이상 올랐고요. 다른 나라들도 4%에서 5% 정도 다 올랐던 상황인 거고 그와 관련된 미국에서 보면 반도체 소비재 그다음에 기타 등등 관련 기계 뭐 이런 것들 대부분 다 10% 이상 올랐어요. 그 말은 그와 관련된 그냥 1차 합의가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어느 정도 그 관세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많이 반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오늘 올라 어제 미국 증시도 그랬고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올라서 출발한 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피터 나바로가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해버리니 시장은 다시 한 번 매물이 나온 거죠. 그렇지만 이제 매물이 나오다가 보면 어느 정도 빠지다가 별로 안 빠지잖아요. 이거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그걸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더 빠질 수도 있었는데 중국의 수출입 통향이 만약에 나쁘게 나왔으면 여기서 더 밀렸을 건데 더 밀렸을 건데 어느 정도 잘 나오면서 횡보하는 덜 빠지는 모습 물론 이제 중국 증시는 그 수출입 통향을 발표하고 나서 상습폭을 좀 더 확대했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매물이 출해되면서 다시 하락폭으로 하락세로 전환을 하긴 했는데 뭐 그게 낙폭이 우리가 생각했던 예를 들어 과거 같으면 피터 나바로의 그런 발언들이라면 뭐 크게 빠졌겠죠. 축축 내려셨고요. 근데 이제 별로 영향을 안 받는다는 점은 이미 시장에 많은 부분들이 기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연말 날리에 기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관세 철폐까지도 좀 처음에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좀 경기 민감성 상당히 좀 강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추가적으로 더 상승폭을 늘리지 못했던 이유는 또 말씀하신 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appsia. also 네. awareness. okay. ание